2010년 2월 12일 일본의 후쿠토쿠 우카노바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토쿠 우카노바가 2010년도에 대폭발을 할 당시를 보면 아이슬란드의 에이아팔라우쿨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에콰도르의 툰과라후아 화산 코스타리카의 토리알바 그리고 포아스 화산 미카라과 콘셉시온 화산 러시아의 티아티아 화산 미국의 클리블랜드와 사리간 화산 인도네시아의 린자니 화산 파표아뉴게니의 올라온 화산 홍보의 니아무라기라 화산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일본 규슘의 중소형 화산들과 사쿠라지마 화산이 2011년 1월 말까지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 2021년 8월 13일 6시 20분 일본 후쿠토쿠 광어바 화산이 또다시 대폭발을 했었으며 해저 화산 폭발이지만 높이가 17km 이상인 분연으로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해저에서 활발한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공업대학의 노가미 겐지 교수는 화산활동은 진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열활동도 아직 활발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등의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 화산의 분화로 생긴 경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분화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에 표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들이 최근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해저의 화산활동이 무언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11월 12일 새벽 일본 히라츠카시 박물관의 학예사 후지 다이치 씨는 스프라이트 발광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발광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시즈오카 현 후지시와 가나가와 현 히라츠카시이고 붉게 보이는 빛은 상공 약 40km에서 80km에서 발생하는 스프라이트 발광현상입니다. 하늘의 공간에 나타나는 번개의 일종이며 공간의 얼음운으로 전리층 이상으로 생기는 현상이며 과거 2015년 5월 30일 저녁 이 스프라이트 발광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스프라이트 발광현상 이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월 30일 저녁에 규모 7.8과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즈제도에서도 규모 6.2와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 도쿄에서 건물들과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 강진으로 일본은 나리타 공항 도쿄 주요 국제 게이트웨이에서 2개의 활주로 일시 폐쇄되었으며 도쿄의 전철은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으며 축구 경기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이 강진은 대한민국 남해안 일대에서도 감지가 됐는가 하면 네팔과 인도에서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